아 거꾸로부터 으아악 이럴수야 아 사람 진짜 많다 예전에 다른 데서 할 때는 바디 페이팅 이런 것도 많이 해줬거든요 왜 우리 안 해줘요? 어 사람들 엄청 많아 어 출발 장소 벌써 아 아 가림봐 소같이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In the middle 3, 4, 3, 2, 1 자 이번엔 오른쪽 다리 가슴 쪽으로 잡아주시고 꼭 안아주세요. 밸런스 잡고 최대한 가슴 쪽으로 3, 2, 3, 4, 5, 4, 3, 2, 1 네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 오늘 여러분들의 출발을 돕기 위해 이 자리에선 저는 여러분의 MC JTBC의 아들 장성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 지금 시간이 약간 지연이 됐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여러분 이 자리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어 우리 재민군 우리 탤런트 박재민군도 지금 오늘 완주하나요? 어 파이팅 하시길 바라고 제 친구 좋습니다. 자 일단 여러분들 너무나 고생하셨을 텐데 자기 자신과 옆에 있는 러너분들을 위해서 다 함께 박수 한번! 네! 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박수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을 또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굉장한 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. 한 분 한 분 오실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먼저 2019 JTBC 서울마라톤 홍보대사 제가 들숨 하면 청하 제가 날숨 하면 사랑해로 모실게요. 자 들숨! 날숨! 날숨! 청하! 컴온!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좋은 아침입니다. 좋은 아침입니다. 오케이. 좋습니다. 자 이어서 랩으로 지구를 전복했지만 그의 닉네임은 힙합 창성규 마미선!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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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녀 개그우먼 세리씨 개그우먼 박나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박나래입니다. 박나래입니다. 자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. 먼저 청하씨부터. 출발! 안전 조심하세요. 안전. 너무 고려하지 마시고 저 작년에 여기 나와서 억지로 완주했다가 무릎 나가서 일주일 동안 못 걸었습니다. 안전 조심하세요. 안전. 하이데요. 아니야 아니야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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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자 다 왔다, 다 왔어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, 다 왔다 다 왔다, 다 왔다 돌아왔습니다, 도착 시간에 54분 42초입니다, 성공했습니다 같이 했어요 1시간 6분입니다, 내일 진료받을게요